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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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테마 중의 하나가 라이센스 아웃도 있겠지만 라이센스 아웃보다는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한미약품 때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터뜨리면서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어지는 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것도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작용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 봤을 때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다시 말해서 제2의 셀트리온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기업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이 종목도 거의 한 3주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오늘 의미 있게 두 달 정도 행보한 이후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11월이죠. 아일리아 시밀러 관련 유럽의 텀시트 계약이 나왔는데 이제 본 계약이 이번 달에 나올 예정이고요. 작년에 나왔을 때 텀시트에서는 유럽의 15개국 정도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게 10개국이 확대가 되면서 25개국으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제 북미와 캐나다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임상 결과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가 2월 달 안에 나올 예정인데 상당히 좀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은 주가 흐름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행보 이후에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삼천당 제약이 올 한 해 전체 제약 바이러스 섹터를 이끌어 나갈 주도주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삼천당 제약 말씀을 해주신 것은 저희가 3주 전에 한번 보기도 했지만 가협 전략까지 새로 잡아볼까요?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달이었었죠. 11월 29일에 공시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두 달 동안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이 중요한데요. 기간 조정 이후에 오늘 의미 있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부터 3월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침 파월 의장의 어떤 금리 인상이 상당하다는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있고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세터가 바닥에서 거래가 떨어져서 올라가고 있을 때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이것은 주도주의 자격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지만 재료도 이미 나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가격 전략은 일단은 5만 1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5만 원 근처에서 내려올 경우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 1조인데 이 아일리아 시뮬러에 대한 계약들이 다 나오게 된다면 3주 이상 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목표가는 지금의 2배인 1조에서 2조 정도 즉, 다시 말해서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자격가는 4만 원으로 정말 높은 가격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천당 제약을 바이오, 테마 중에 타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앞으로 소외되어 있던 만큼, 또 골이 깊었던 만큼 다시 반등이 더 튀어오를 수 있을지 목표 가격 높게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투자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는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